성동구는 지난 2016년부터 휴가를 나온 현역병을 대상으로 문화체육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코로나 장기화로 신청자가 줄면서 대상자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성동구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현역병사에게 휴가 중 사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 1회로 1인당 5만 원이 지급됩니다. 대상자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세대원으로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500여 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4인 가구는 월소득 487만 원 이하, 6인 가구는 662만 원 이하입니다.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한 번 접수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코로나 장기화로 휴가 제한이 이루어지고 입영 대상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문제로 신청자가 줄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19년에는 최대 160여 명이었던 신청자가 지난해에는 고작 34명에 머물렀습니다. 이에 성동구는 지역 대학과 연계해 문화활동비 지원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또 동주민센터에서는 사회보장급여 수급 과정을 대상으로 신청자를 발굴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